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지금까지 유평 대비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달려오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겨울 시즌 1 개강부터 지금 시즌 2의 중반부까지 유평이라는 시험을 향해 많은 것들을 했을 텐데 그 공부한 하루 하루가 분명 유평 당일에 쫙 눌려져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낸 하루하루 그 시간을 믿고 유평 시험장 들어가는 직전까지 하던 그대로 계속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퀘스트는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따로 촬영하지 않고 지난 현장 강의에서 있었던 부분을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매년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의 재수를 했던 경험담이 살짝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데 해마다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최근에는 최근 몇 년 동안은 강의를 하는 중에 이 이야기가 튀어나왔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편집해서 그게 어느 때이든 그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 편집해서 캐스트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평 끝나고 시험지 상담을 한 후 한 학생과의 대화를 이야기하다가 선생님의 재수 끝난 수능장에서의 경험이 튀어나와서 그 부분을 편집해서 캐스트로 올려드렸었는데 올해는 지난 주말 현장 강의 속에서 유평을 대비하는 약간은 두려워하고 있는 수강생들의 눈을 마주하며 선생님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튀어나와서 이 이야기가 올해는 이때 나오네요 하면서 공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는 거고 유평 전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더 강하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버티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현장에서 진행된 이 이야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어려워 그지? 어렵지만 어렵지만 다시 다시 2배속으로 끝까지 봐 끝까지 자 이제 그만 이러지 말고 계속 봐 FX가 이런 함수래 GX는 연속이래 음 GX가 뭘까 이런 감정 막 티키타카를 막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 어릴 때부터 내가 먹었던 모든 것들의 힘을 쥐어짜서 그 순간에 모두 쏟아내고 나 기어서 나온다 이거 기어서 나온다. 실제로 수능 끝나고 재수했을 때 나 수능 끝나고 수능장에서 나오기 전에 그 재수하고 수능장에서 시험 볼 때 그 때 마지막 시험이 그때 외국어 영어였어요. 영어에 듣기평가가 딱 끝나고 얼마나 양인지 몰라 듣기평가가 딱 끝나고 독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잉 하는 이명이 막 소리가 커지면서 눈앞이 까매 이렇게 처음에 몽글몽글 몽글하게 뭐가 생기더니 눈앞이 까매지는 거야. 그래서 잉 하는 이명. 근데 이 재수했을 때 이 수능장에서 이 에피소드를 해마다 했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캐스트로 남고 해마다 그게 또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해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버려서 이제는 다들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왜 그런 증상이 왔겠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거야. 내가 갖고 태어난 머리에 뭐가 있다면 한계가 있다면 그걸 탈탈 긁어서 막 누른지 긁듯이 긁어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거지. 긴장을 했던 건 아니야.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그날 긴장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 긴장은 오히려 공부를 안 했던 고3 때 했지. 그럼 쓸데없이 긴장을 왜 했나 몰라.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긴장하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텐션이 올라가면 그만큼 집중도가 같이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나은데 어쨌든 안 보이고 안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런 증상이 오면 빨리 포도주스, 포도당 우리 수학선생님이 포도당의 포도와 똑같기 때문에 포도주스가 가장 빠르게 몸에서 변환이 돼서 작년에 이 얘기했어. 수능 전에.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수능 전과한 만점자도 그러더라. 포도주스가 좋다 그래서 포도주스 들고 갔다고. 그러니까 제 N수생들에게 쫙 퍼졌던 얘기. 그래서 우리 막 급히 QA가 막 올라온 거야. 쌤, 제수 기숙학원인데 포도주스, 편의점에 매장에 포도주스만 없어졌대. 싸. 그래서 말 조심해야겠다. 근데 그날 이 가방에 또 포도주스를 갖고 갔었어요. 근데 그게 차가운 걸 먹으면 몸이 힘들어집니까 상온에 있는 포도주스를, 상온에 뒀던 포도주스를 보은병에 넣어갔어요. 끓여갈 수는 없어요. 포도주스를. 포도즙을 갖다가 보은병에 가서 이렇게 가방을 그러니까 앞에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죠. 가방을 뒤져서 포도주스를 꺼내는데 감독관이 당연히 가방을 뒤지니까 갑자기. 근데 감독관이 왔는데 제가 지금 앞에 안 보이고 어지러운데 이거 한 번만 먹으면 안 되겠냐고 도와주시더라고요. 보은병 뚜껑에다가 부어줬어요. 그때 이게 조금 보였어. 그래서 그걸 먹고 막 기도를 했지. 내가 죽어도 내가 이거 수능 끝나고 나가서 죽어야지.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게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많은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희생을 해도 감정적 노동이 굉장히 크거든. 내가 떨어져 나와서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고 서울에 있었지만 그 시골은 정말 정말 더 심한 게 아유 뭐 그 집 딸 공부 좀 한다더니 별거 없네. 뭐 이런 말들. 근본적으로 동네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아는 그런 동네. 아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버스를 타야 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버스를 타는데 인사를 해야 돼. 아유 누구 딸내미네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공부 좀 한다 했는데 소문은 잦아 있는데 보니까 별거 없네. 사람이 축하를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축하를 해주고 지금 잘한다 잘한다 했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누구에게나 있을 거고 거기도 딸이 있을 거고 아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는 늘 그게 있죠 그게 시계화실두가.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 노동을 시골에서 1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된 걸 하셨단 말이지. 내가 그걸 드릴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이 시험 끝나면 잡아가면 안 되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제발 한 시간만 더 버티게 해달라. 막 기도를 했지. 그랬더니 정말 그 포도주스 때문인지 그 기도 때문인지 난 그때는 종교도 없었어.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눈앞이 밝아지고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순간적으로 아 듣기평가 끝나고 와서 다행이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막 풀었죠. 영혼 다 맞았죠. 그래서 다 맞아버렸어요. 사회탐구가 수능교과 가진 게 없었으면 상당히 그랬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나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사회탐구가 한국에 어디서 뭐가 나오고 한다는데 거기 가서 논리적으로 여기서 왜 이게 나는지 가서 보고 이런 게 아닌 이상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포도주스로 살아났지. 그 간절함. 그리고 이 시험이 딱 끝났는데 그 시간 5시 40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 딱 끝났는데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다리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야. 일어날 힘이 없어서 못 나왔어요. 물론 워낙 비리비리한 그런 약간 종합병원이기도 해서 별명이 종합병원이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다 나가는데 자리에서 못 일어나서 한참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못 나갔어요. 근데 이제 종료하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아 다행히 걸을 수가 있겠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교문 열고 이렇게 그 학교 교문으로 걸어가는데 그때 그 해가 니은니어치잖아요. 이렇게 걸어나가는데 그 교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엄마 왜냐면 시골에는 수능장이 없어서 우리는 수능장을 하려면 또 진주시로 나가야 돼. 그래서 수능장으로 나가서 수능을 보는데 그 그 그 진주시내를 하루종일 기다리셨던 거지. 그걸 그 교문 앞에 서서 계시다가 안 나오니까 어 걱정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요. 세상이 알아. 부모님도 알고 얘가 못 봐서 늦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왜냐면 1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노력을 했는지를 모든 돌멩이도 알아. 돌멩이도. 여러분들 집에 대문도 알지도 몰라. 그렇게 모든 이가 알 수밖에 없는 노력을 기하고 나면 걸어 나오는데 진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냐면 여한이 없는 아 이제는 성적이 작년과 똑같이 나와도 괜찮다. 이제는 어느 간판을 내 꼬리표에 붙여줘도 어느 대학 간판을 달고 평생 살으라고 해도 괜찮다. 그 전년도에는 한없이 억울해서 나오면서 다시 기어 돌아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교문 앞에 담임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 고3이니까 우리는 단체로 이제 시험을 보러 갔으니까 관광버스 타고 그 전날 그 도시에 가서 잤어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수능 보는 것 같았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교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반에 에이스니까 걸어 나오니까 악수를 하면서 오는데 그대로 나오다가 돌아서 다시 가고 싶은데 교문이 전혀 없어. 정말 인생 처음으로 하늘로 날고 싶다. 또는 땅으로 꺼지고 싶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 이 순간에 뿅 닭강정이라는 뭐 그런 거 있다며. 닭강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아마 그때 그런 드라마가 있었으면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정말 닭강정이 되고 싶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근데 교문 앞으로 걸어갔고 선생님은 내 손을 잡았고 잘 봤냐. 아니에요. 가채점 해라. 의미 없습니다. 가채점 해서 네.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 나와도 모의고사에서 70점을 빼서 적어서 그냥 내 가채점 안 했어. 70점 빼서 냈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평소 모의고사 성적에서 70점 딱 떨어져 나왔어. 원점수 합이 70점. 내 입장에서는 갈대학이 없는 거잖아. 선택의 여지 없이 재수한 거거든.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했지. 멍하고 울었지. 아무리 울면서 타임모신이 제발 있었으면 해도 보라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자고 나면 꿈일 거야. 밤새 울면서 아침에 눈 딱 떴는데 너무 잔인하게 11월 17일 11월 18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죽어도 어제로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억울하게 울다가 울고 울고 울다가 집에서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서 울고 있는데 집에 있으면 학교를 못 가겠는 거야. 학교를 가면 집에를 못 오겠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학교를 못 가겠는 게 친구들 못 만나겠는 거야. 근데 그 교실에서 1, 2등 했거든. 그랬을 거 아니야. 시골이니까. 근데 친구들을 못 보겠어. 그리고 나를 항상 라이벌로 생각하는 친구가 와서 계속 물어. 너 몇 점이야? 너 몇 점이야? 왜냐면 분위기가 벌써 싸해. 몇 점이야? 계속 물어봐. 아 너보다 못 봤어. 너 훨씬 잘 봤어. 잘했어. 이렇게. 난 몇 점 받았는데. 왜냐면 내신으로 전교 1등 하더네. 난 모의고사로 전교 1등 하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내신으로 전교 1등 하지만 절대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던 그 친구는 내가 너무 화가 나는 대상이었던 거야. 지금 노력도 안 하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친구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선생님이 불러서 너는 수업시간에 쉬는 척에 자습시간에 공부 안 하려면 집에 가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을 갔지. 왜냐면 내가 자습시간에 치열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 그것은 친구들에게 정말 잘못하는 거다. 앉아서 책을 읽든지 공부하는 모습을 가식적으로라도 보이는 게 친구들에 대한 예의라고 선생님이 소학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불러서. 소학선생님이 꼭 되라고 하셨던 소학선생님. 그래서 아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습을 안 했지 그때부터. 그리고 자습시간에 꼭꼭 참았어.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야. 막 와서 말을 걸면 그래서 딱 얘기를 하면 그 화가 많던 내 친구 그 친구가 조금 멀리서 야. 내 본명이 이때 땡땡. 야. 땡땡땡. 내 이름 석자만 불러. 아 나 지금 조금 떠들었는데 얘가 와서 말을 걸었는데 친구야 친구. 그런데 교실에서 얘가 말을 걸어서 대답을 했을 뿐인데 아 쟤는 왜 나한테 맨날 저래. 이렇게. 그런데 잘못을 했으니 미안. 참아. 이렇게. 아 참는 것도 아니야. 화도 없었어요. 그냥 뭐 유유지하자고 행복했던 고3 삶이야. 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뿐이고 난 수학과 물리가 좋았고 하기 싫은 공부는 안 했고 그 하기 싫은 공부 안 한 건 대신 그 순간 읽으면서 문제를 열심히 읽어내는 걸로 커버했고 왜냐하면 이거 학력고사가 아니냐 수능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 읽으면서 A는 B야. 자 그럼 C는 뭘까? 나한테는 문제가 그렇게 느껴졌어. 공부를 얼마 안 했던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A가 B야 할 때 그 순간 엄청 열심히 파고드는 거야. 아 요런 규칙이 있네. 어 C는 D야. 이렇게 맞추는 거지.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고3 때. 가진 게 없지. 가진 게. 그러니까 수학하고 물리 외에는 나한테 줄 점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게 내 탓인 걸 모르고 백지를 들고 가서 거기서 뭐 꺼낼 쓸 게 없으니까 못 꺼내 썼을 뿐인데 뭐 잡살떡을 먹고 체하고 토하고 뭐 화장실을 갔다고 이런 내 컨디션이 뭔가 그날의 원인인 줄 알고 한 일주일을 운 거죠. 억울해서. 학교를 못 가고 학교를 가면 집을 못 가. 집에 가면 또 부모님들 분위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학교 집에 있을 때 학교를 겨우 가. 그래서 빨리 끝나잖아요. 고3 수선 끝나고 빨리 끝나잖아. 그럼 학교에 있어. 해가지고 교실에 가만히 있었어. 숨어 있었어. 그러면 그러면 오후 4시가 통금이었는데 왜 안 오지. 해식 전에 집에 와야 되는데 우리 집에 법칙인데 왜 안 오지. 오빠들이 막 찾으러 오고 잡으러 오고 교실을 왜 있어. 혼자. 이런 어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우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햇뜨기 전에 아쉽게 기억이 나요. 갑자기 누가 나를 뒤통수를 땅 때리는 느낌 드는 거야. 네가 뭐가 억울해. 이 말이 누가 해준 말인지는 몰라. 근데 딱 들려. 네가 뭐가 억울해. 이 공부한 만큼 받았잖아. 어디서 감히 억울하게 울고 있어. 이 말이 딱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짐을 쌌어. 아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아 이게 아 딱 한 만큼이구나. 그 70점을 뺀 성적을 아 그 정도는 했어 내가. 노는 애는 아니었으니까. 오케이. 다시 해야 된다. 짐을 쌌어. 아침 한 7시였나? 엄마 아버지가 노는 애 일하러 가셨는데 원래 엄마한테 접선을 했어.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접선을 해서 엄마 나 서울 가는 자표 하나만 끊어줘. 서울에 오빠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나 지금 서울 가는. 그랬더니 야 아빠한테 어떡하려고 아이 그냥 빨리 그래서 우리 엄마는 잠시 논의에 있다가 아 나 배가 아파서 집에 좀 갔다 올게요. 밑에 집 속모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엄마가 와가지고 막 짐을 들고 아빠는 밭에 논에 계시고 막 사람들하고 위로하고 계시고 엄마는 몸이 좀 안 좋은 척하고 나를 태우고 읍내로 가서 서울 차를 타고 보내고 큰아들한테 저희 지금 상이 갔다. 그래서 오빠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나 재수할 거야. 재수학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땅에 발을 디뎌보고 처음 와봤어요. 서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제중학원이 뭐가 있나. 순서대로 하나씩 시험을 보기 시작했지.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 아 수능보다 더 어렵구나. 떨어져. 떨어져. 아 이제 하다가 한 세 번째 정도 된다는 그때 그 어떤 유명한 선생님들이 만든 재수종합학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재수를 시작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하루하루 그딴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받았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야 그때 만약에 요행으로 수능 성적이 잘 나왔으나 그 성적으로 대학 갔으면 아마 괴물처럼 살았을 거야. 세상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그 정도로 살면 세상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 알고 수없이 그 뒤에 깨지면서 살았겠지. 근데 그때 그 경험을 해봐가지고 근데 게다가 재종반까지 떨어지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학 떨어진 것보다 몇 배의 충격이야. 완전히 세상이 나를 발로 딱 차는 것 같아. 너 나가 이러는 것 같아. 나 대학도 못 갔는데 넌 나가 이러는 것 같더라고. 재종반 공부도 못해. 어떡하지? 그때는 독학, 재수 이런 개념이 없었다고요. 지금은 그게 있지만 어떻게 하지? 나 일단 해야 되겠어. 그래서 막 재종반 알아보고 막 해가지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매일 이 맨 앞자리 교탁 앞자리 재종반은 교실을 쫙 깔아놓은 책상을 그 맨 앞자리에서 고개나 이렇게 꺾이게 선생님들 그 모든 이야기들을 완전히 백지에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아침에 학원을 가면서 출근하면서 라고 말할 뻔했네. 학원을 가면서 나는 백지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바보다. 나는 이 교실에서 공부를 제일 못한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서 항상 가장 유심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재수 끝나고 딱 나오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전년도의 성적과 만약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전년도는 내가 내 파이에서 요만큼밖에 안 썼는데 마치 내 능력이 이거인 것처럼 평생 꼬리프 달고 다니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내 자존감에 그걸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를 했어. 근데 재수를 하는 과정과 그날의 시험 보는 동안의 그 깨달음이 그날 당일날 결정적으로 깨달음이 오더라고. 이렇게 집중이 잘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릴 수가 없어. 난 그 재수했을 때 수능 본 그날이요. 내 인생의 집중력의 최고조였던 날이요. 너무 감사하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왜냐면 체력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집중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어. 근데 너무 집중이 잘 되고 문제가 너무 잘 풀려. 근데 그때 국어시험 보면서 이 시험이 끝나갈 때 그때 딱 느껴지는 게 와 내가 보냈던 1년이 그대로 쫙 압축이 돼서 오늘 나한테 딱 주어지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구나. 그 하루하루가 오늘에 쫙 그대로 축소 확대 또는 축소 있잖아. 그게 야 그러니까 1년의 하루가 있잖아. 단 하루도 축소했을 때의 그 순간에서 빠져나간 게 없어. 다 그날 하루하루가 그대로 뭉쳐져서 오늘의 1분 1분 1초 1초가 돼서 딱 선물같이 주어지는 거. 그래서 나는 그 당일날 뭔가를 결정하는 거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세상 모든 중요한 시험은 딱 한 번 보는구나. 그 한 번 동안 그 한 번의 시험에 얘의 기량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얘가 준비했던 것과 상관없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딱 한 번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중요한 시험은 한 번이야. 두 번 보고 그 중에 잘 나온 거 이런 게 없어. 왜 한 번일까 라는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 수능을 망치고 나서. 아 근데 알겠더라고. 한 번이면 충분해. 그 인생의 질서라는 게 그 한 번에 이 사람의 1년을 충분히 체크할 수 있어. 그 한 번 딱 올림픽 나간 선수들의 그 한 번에 딱 맞다이. 그 딱 한 번의 대결이 누가 더 피를 땀을 많이 흘렸는지 충분히 골라낼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이면 충분하다. 이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재수하고 나오면서 혹시라도 성적이 안 나와도 그건 상관이 없다. 이제 여한이 없고 어떻게 살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받는지를 그 규칙을 이걸 1년이라는 시간으로 배웠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나오면서 엉엉 울면서 눈물이 그냥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살면서 그렇게까지 기쁨에 또는 결과랑 상관없는 그 순수한 진짜 온전히 가식이 아니라 온전히 너무 좋아서 미련이 없어서 그렇게 흘려본 그 눈물이 그때 이후로 아직도 없어. 그 비슷한 감정을 내가 재작년에 한 번 느껴본 적이 있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나오면서 비슷한 감정을 한 번 느낀 적은 있지만 그때와 같은 그런 뜨거운 복받치는 그런 기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 근데 그렇게 막 울고 나오는데 애는 늦게 나오지 울면서 나오지 이 교문에서 기다리는 엄마 입장에서는 도망쳤나 이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말 돌멩이도 알듯이 부모님은 더 잘 알아. 그게 왜 울고 나오는지 어 너 울고 나올 줄 알았어. 잘할 줄 알았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잤죠. 채점 안 해봐도 관심이 없었어. 너무 잘 될 테니까. 요렇게. 그 수능을 망친 그 순간부터 고통스러웠던 일주일과 노력했던 일년과 그 당일에 주어진 나한테 주어졌던 그 선물 같은 시간과 그리고 나오면서 깨달은 것 이게 내가 겪은 이 몇십 년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경험이야. 그게. 그리고 나는 그게 내가 사는 너무 중요한 힘으로서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중요한 기회를 지금 그걸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야. 너무 인생에 중요한 기회를 겪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어 그러면 이미 6월인데 그럼 지나간 하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 나처럼 그렇게 티미하게 보내지 않았을 거고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늘 늘 인간에게는 또 그 다음 날이 주어져서 다행이잖아.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야. 그래 이미 지나간 6개월 버렸으니까 앞으로 6개월 에이 배렸어. 이게 가장 무식하고 멍청한 짓이야. 지나간 시간을 죽였으면 있잖아. 그것까지 살릴 수 있는 두 배의 노력을 드리는 거지. 지나간 시간 죽였다고 앞으로 오는 시간 같이 죽이는 게 제일 멍청한 거야. 그래서 세컨 찬스 그게 뭐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의 시간이 세컨 찬스야. 그 지금부터 살려. 지금부터 6평까지 남은 시간도 충분히 많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그 성적이 뭐가 됐던 내가 지나간 시즌 1, 2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고 그걸 분석해서 이후 내가 보낸 시간에 대한 결과는 다시 받을 거야. 9평에서 수능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그 과정에 느끼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지를 수능장에서 빠져나오면서 느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고 그게 내가 가장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하는 첫 번째 이유 그거예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